그 다음에 폰트의 크기를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폰트의 크기를 지정할 때는 여러 가지 단위를 이용해서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이 픽셀과 em입니다. m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픽셀은 px, em은 em이라고 적습니다. 그런데 W3C에서는 em의 사용을 권장을 하고 있어요. em은 파악하기가 좀 복잡한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em은 상대적인 크기라고 되어 있죠. 폰트의 대문자 m의 폭을 16 픽셀로 계산해서 1, 2m은 기본적으로 16 픽셀가 같다고 생각하시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em은 현재 엘리먼트가 상속하고 있는 폰트의 크기를 기준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지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제가 em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예제를 준비했는데요. 이 예제를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이 div-element의 id값이 base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50 픽셀이라고 적혀있어요. 이 50 픽셀은 미리 보기 화면에서는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 엘리먼트는 이 div-element의 id값이 base인 엘리먼트의 css를 적용을 받아서 바로 이 부분이죠. 폰트 사이즈가 50 픽셀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엘리먼트의 하이 엘리먼트로 id 클래스 값이 em05라는 클래스 네임을 가지고 있는 엘리먼트가 등장을 하고요. 이 엘리먼트는 0.5 em은 25 픽셀이라고 적혀있고 바로 이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럼 이 엘리먼트는 어떤 css 효과에 의해서 이런 크기를 갖게 됐는지를 한번 보면 이 부분이죠. 0.5 em 클래스의 효과로 폰트 사이즈 0.5 em을 줬죠. 자 그럼 우리가 0.5 em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추론해 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 부모 엘리먼트의 폰트 크기에 0.5 em을 하게 되면 그 폰트 크기의 반이 50%의 크기가 돼서 25 픽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em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거라서 1 em은 100%고요. 그리고 0.5 em은 50%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2 em은 200%가 돼서 기준이 되는 폰트 부모 엘리먼트의 폰트 크기예요. 부모 엘리먼트의 폰트 크기의 폰트 크기를 기준으로 해서 2 em은 2배가 되는 거고 0.5 em은 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걸 한번 보죠. 그 밑에 있는 부분은 2 em은 100 픽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여기는 클래스 네임이 em2네요. 그럼 em2는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지 보면 자 폰트 사이즈가 2 em입니다. 그럼 이 엘리먼트는 2 em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부모 엘리먼트는 현재 50 픽셀이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먼트는 2 em이기 때문에 50 픽셀 곱하기 100을 해서 아니 곱하기 1을 해서 100 픽셀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글꼴이 부모 엘리먼트보다 2배가 커진 거죠. 그 상태에서 이 자식 엘리먼트에다가 다시 em05라고 주니까 이 엘리먼트 즉 0.5 em은 50 픽셀이라고 되어 있는 이 텍스트 있잖아요. 이 부분이에요. 이 텍스트는 폰트 사이즈가 0.5 em이 적용을 받았죠. 그런데 이 엘리먼트의 부모 엘리먼트는 현재 100 픽셀의 크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0 픽셀의 반이 50%이기 때문에 50 픽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위쪽에 있는 같은 0.5 em이에도 불구하고 부모 엘리먼트의 폰트 크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엘리먼트는 25 픽셀이 되는 것이고 이 밑에 있는 엘리먼트는 50 픽셀이 되는 겁니다. 제가 여기 이 엘리먼트를 더 추가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20 픽셀이라고 적혀있는 이 텍스트 이 텍스트를 둘러싸고 있는 div 엘리먼트의 폰트 사이즈로 20 픽셀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 엘리먼트도 역시 마찬가지로 20 픽셀을 지정을 했는데 부모의 크기는 다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결과를 보시면 둘 다 똑같은 크기를 갖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게 em과 픽셀의 차이입니다. 픽셀은 고정된 값을 갖게 되는 것이고 em은 부모의 크기가 얼마냐에 따라서 자신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W3C에서는 픽셀을 쓰는 것보다는 em을 권장을 하는데요. em을 쓰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지금 베이스가 되는 이 엘리먼트 제 부모 엘리먼트가 현재 50 픽셀이잖아요. 그런데 50 픽셀을 제가 20 픽셀로 하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이 문서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이 부모 엘리먼트의 폰트 크기에 따라서 자동으로 변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코드를 유지보수한 데도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 브라우저의 글꼴 크기를 변경했을 때도 em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이 레이아웃이 자동으로 동쪽으로 변경된다는 장점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